양념구청 무지막게 해왔어 독스러운여 이씨, 한참 말려야되겄네 이 독을 갈아낼수도 없고 아주 에이씨 아유 녹이란 말이야 징글징글하다 여기도 본드장을 잘해야돼 여기 문장에 여기 여기 이만큼 있죠 저 막내가 문질러다 말았어 뿌려놓고 샌딩기로 다 훑어버려 아이고 큰일 하네 야 이거 다이어 이게 우리 밥상이야 그치 여기서 먹고살으니까 깨끗해야지 그래야 손님들이 와도 아 깨끗한 이미지가 있구나 그래야 돼 이거 뭐 열흘이면 이렇게 되니 그냥 천천히 밀어 닫힌다 어휴 힘 세지겄네 너 아이스크림 두개 먹어 아이스크림 어휴 아휴